방금 전에 이상엽 의사가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중국세용 화장품주들이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아쉬운 점은 사실은 화장품주들, 전통적으로 화장품주를 대표했던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주가가 계속해서 아래에 있는 우하향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뚜렷한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지 못해서 시장에서 화장품 업종을 끌어주지 못하긴 하지만 중국 비정이 높은 측면에서 향후에도 그렇게 전망이 밝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이 중국 기업에 대비해서 우위를 쉽게 점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중국 시장에서의 실적 성장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반대로 중국 시장을 제외한 기타 국가에서의 실적 성장을 바탕으로 중소형 화장품주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강했었던 코스메카 코리아, 그 다음에 잉그루드랩, 토니모리, 한국콜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쨌든 다른 중국을 제외한 시장에서 실적 성장을 바탕으로 주가도 같이 움직이면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메카 코리아나 기타 종목들, 중소형 화장품주들이 좀 빠지긴 하지만 그 부분들은 최근 단기간에 올라갔던 부분에 대해서 체액실용 물량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지금 체액실용 물량이 다 소화가 되고 눌리묵이 다 소화가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실적 성장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조금 눈여겨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기존에 전통적으로 강했던 대형 화장품 종목들은 조금 더,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인구의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중소형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금 눌림목이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엽 의사님. 자동차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현대차의 CEO 인베스터데이가 자동차랑 차 부품주 쪽에 강한 상승을 어제 이끄는 데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단기적인 이슈는 아닌 거죠. 중장기적인 흐름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중요한 것 좀 기억해두고 관심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현대차가 올해부터, 올해부터입니다. 10년간 약 109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10년간 100조가 넘어 그러면 1년에 10조 조금 넘게 투자를 계속해서 하겠구나 라고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동화 관련 쪽에서는 한 30% 이상의 비중 그러니까 한 36조 원을 투자할 건데 내년과 내후년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12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할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2, 3년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기차가 2030년에 200만 대 판매 목표치를 계획했는데 작년에 인베스터데이 때보다 이게 한 13만 대가 높아진 거죠. 그 부분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2030년에 200만 대 판매할 거고 또 비중으로 살펴보면 전기차 비중이 34%인 거죠. 그러면 2030년에 가서는 생산하는 차량 중에 세대 중에 한 대는 전기차겠구나 상황인 거고 그리고 2년 전에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이 GMP를 공개를 했었죠. 그런데 앞으로 또 2년 후에 2025년에는 2세대 전기차 플랫폼을 선보일 거 다른 거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수소 관련된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CES에서는 이제 수소사업 비전 및 전략을 공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수소 관련된 쪽에서도 관심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증권사에서 한 증권사에서 수소 관련된 200장 이상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앞으로 수소 관련된 이슈가 좀 커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어제 소외됐었던 종목군들 섹터가 좀 강하다 보니까 주춤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시가총액 순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SL, 성화이텍, 아진산업 등은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관련주 분석을 자세히 해봤고요. 다음 관심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정원정 차장님.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D.O.U라는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D.O.U 버블이라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O.U 버블이라는 거는 연예인과 소통할 수 있는 팬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다양하게도 실적이 잘 나오기 위해서는 이 계약한, 이 회사와 계약한 팬들의 구독자 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플랫폼 내 아티스트 숫자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구독자 수도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163억이었는데 올해 예상치는 320억 정도로 지난해 대비해서 약 100% 가깝게 영업이익이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D.O.U의 플랫폼과 계약할 엔터 회사나 아티스트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측면에서 실적 성장도 당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아이돌들과의 계약 관련해서는 이 D.O.U의 대주주, 주요 주주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SM 스튜디오가 대략 35% 넘게 지분을 가지고 있고 JYP 엔터가 거의 19% 가깝게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엔터 회사들과의 시너지 효과도 계속해서 기대가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의 주가는 시장이 좀 빠지면서 4% 넘게 지금 하락하는 그런 아쉬운 모습을 보이긴 했었지만 이 정도 주가에서는 시장 전체적으로 급락이 나오거나 아니면 특별한 악재가 없다고 하면 지지가 가능한 주가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가지고 와봤고요.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린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목표 주가는 4만 5천 원 손절가 라인은 3만 5천 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원정 차자께서는 D.O.U 오늘 관심 종목으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엽 회사님.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두산 에너 빌리티인데요. 오늘 이제 한 4%대 하락하고 있지만 주요 내용과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제 두산 마켓 5% 지분 블록드일 소식이 있었는데 그 투자가 회사에서 4대 신사업,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전이나 가스 터빈, 풀력 발전, 수소에 투자를 하려고 블록드일을 했는데 중요한 게 수소 쪽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수소 밸류 체인 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내 최초 수소 에콰플랜트 중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소형 모듈 원전 SM을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 검토 중에 있고 또 2019년에는 세계 다섯 번째로 발전용 가스 터빈을 개발을 했는데 이제 지금은 H급 대형 수소 터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상용화된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소 쪽으로 관심이 많은 거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재건 발전시설 복구 관련된 사업도 검토를 지금 착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단독 뉴스로 나와서 크로스체킹은 필요하겠지만 뭐냐면 LG엔솔과 폐배터리 협업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난해 폐배터리를 재활용해서 탄산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을 자체 개발해서 폐배터리 사업에 진출했는데 이쪽 폐배터리 쪽은 정말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한 거죠. 오늘도 성일 하이텍이 폐배터리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인데 15만 원 이하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외국인이 오늘은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외국인이 어제까지 무려 22일째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외국인과 기관의 올해 누적 매수를 살펴보면 무려 5,600억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워낙 흐름이 좋았었고 좀 조종 나오면 사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주춤할 때가 좀 중요, 참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중장인적인 관점에서는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가격 전략 말씀드린다고 하면 매수 가격은 18,400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21,000원, 손절 가격은 17,3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 배터리 사업의 부분이 주목을 받으면서 지금 관심 정보를 갖고 오셨는데요. 목표가는 21,000원, 손절가 17,3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